자 그러면 저희들이 구글 콜랩으로 가서 한번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에 이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보시면 음 자 여기 보시면 보시면은 드라이브가 있죠 여기에 여기로 이렇게 이것을 클릭하셔도 되구요 이렇게 클릭하시면 제 드라이브로 이제 가게 되구요 음 또는 뭐 직접 드라이브 구글 닷컴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가서 여기서 새로 만들기를 해 보겠습니다 새로 만들기에서 여기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여기서 새로 만들기로 가서 새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네 새 폴더를 하나 만들고 챗 챗 gpt 펀더바 ada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폴더 안으로 폴더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가서 어 이제 우리가 그 콜랩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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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어 더보기를 했을 때 여기에 보면 구글 콜랩 이라는 것이 이렇게 보이시면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여기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하단에 있는 어 연결할 앱 더보기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콜랩 이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콜랩 오레이토리 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 가서 어 설치 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설치를 하시면 바로 어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있어요 저는 이미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더보기에 가서 구글 콜랩을 이렇게 어 만드시면 어 이렇게 콜랩 파일이 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다가 음 SAT 데이터 SAT 음 언더바 데이터 어넬리시스 이런 뭐 이런식으로 우리가 파일명을 변경할 수가 있구요 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코드 셀과 텍스트 셀 코드 셀과 텍스트 셀 이렇게 어 구분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텍스트 셀은 말 그대로 어 설명을 위한 어 어 공간이구요 어 코드 셀은 어 파이썬을 실행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셀 간에 어 클릭을 해서 자리를 바꿀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위치를 위로 하면은 텍스트 셀이 위로 올라갔죠 텍스트 셀을 위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코드를 시행할 수 있는데 여기서 왼쪽에 이걸 클릭을 하시면 자 여기 또 몇 가지 우리가 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 목차가 있구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음 네 그래서 요 요 요거를 클릭하시면 네 요게 네 요기 요거를 클릭하시면 어 어 어 이제 우리가 구글 드라이브를 연동하게 되요 여기서 좀 전에 좀 전에 좀 전에 어 우리가 디렉토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다가 아 기존의 에세이티 에세이티 파일을 제가 알려보내드린 보여드린 에세이티 파일을 이렇게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사해 가지고 복사해 가지고 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 에세이티 데이터를 들었는데 그 데이터를 여기 이 공간에다가 이렇게 가져다 놓겠습니다 음 볼까요 그래서 에세이티 데이터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예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이 코드로 와서 여기에 드라이브를 보시면 마운트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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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드라이브를 요거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어 제가 사용하는 구글 드라이브 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드라이브에 연결 하시면 어 제가 사용하는 구글 드라이브를 여기로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로 가져오게 되고요 음 그럼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어 드라이브 라고 폴더가 하나 생깁니다 폴더가 하나 생겨요 생기죠 네 생기고 생기면 요거를 클릭하셔서 마이 드라이브에 가셔서 좀 전에 채치ptada 라는 어 폴더를 우리가 금방 생성했죠 보시면 이렇게 여기로 생성을 하시는 기계에 이제 이를 handled 것이라고 접근하겠습니다 자 요 채팅чpt를 이제 우리를 클릭해서 이제 요기에 있는 파일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접근할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제부터는 이거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채찟pt에 있던 그 내용들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SAT 데이터 분석을 한 채찍pt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SAT 파일을 올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분석해 주세요 했더니 이런 답변을 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스 코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분석해 주세요 했더니 채찍pt가 이렇게 소스 코드를 생성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코드를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이제 콜랩에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카피하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콜랩 있죠 콜랩 파일로 와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 넣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붙여 넣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SAT 파일이 없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 없어요 이 코드가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에러가 날 겁니다 에러가 없죠? 왜냐하면 SATXLSX라는 파일이 없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이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CSB로 붙이고 이 데이터를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경로를 복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경로를 경로를 이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경로를 붙여 놓으면 논 다음에 이것을 다시 한번 실행하게 되면 데이터를 읽고 와서 이렇게 결과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읽고 와서 다섯 개 정도의 레코드를 보여달라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콜랩에서는 이렇게 데이터 서식을 예쁘게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셀 서식을 이렇게 이렇게 변환시켜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그 다음 실행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해주세요 했더니 여기에 코드를 이렇게 생성해 주었습니다 그죠? 탐색적 데이터 분석 그거를 그대로 복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콜랩 파일로 간 다음에 콜랩 파일로 가서 이것을 이렇게 실행을 하면 똑같이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우리가 코드를 실행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코드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나 또는 컨트롤 M, B를 입력하시면 컨트롤 M, B를 하면 또 코드셀이 생기고요 그죠? 텍스트 셀을 넣고 싶으면 그냥 셀 추가를 하면 되고 위로 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샵을 넣고 데이터 로드 및 확인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다음에는 데이터를 가져오고 확인하는 코드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보시면 뭐였는가 하면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해달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석을 달아줄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주는 채치pt에서 제공해주는 코드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복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파이썬으로 온 다음에 이것을 복사해서 붙여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널값이 없구나 각 필드에 널값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소스 코드 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채치pt가 준 것을 하나씩 하나씩 제가 옮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학생의 분포를 시각해보자 했을 때 학생 분포 시각과 코드를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다가 네 자 이거를 잠시만요 네 네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네 여기로 와서 다시 그 코드를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ChatPT에서 실행한 결과와 같이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코드셀을 추가한 다음에 또 가서 이렇게 보면 수학 읽기, 쓰기 점수의 분포도도 코드를 복사한 다음에 여기로 가서 다시 이렇게 복사해서 보면 수학 읽기, 쓰기 점수의 분포에 대해서도 바로 이렇게 보여주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성별, 인종, 부모 교육 수준, 점심 유형 이런 것들도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복사를 해서 코드를 붙이면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확인이 되죠. 이런 식으로 ChatPT에서 제공해주는 이런 소스 코드를 그대로 우리가 이곳으로 가져오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뭔가 수정 사항이 생기거나 이름을 바꾼다거나 데이터셋을 변경한다거나 할 때 일부만 수정하면 누구라도 코딩을 할 수 있고 데이터 분석을 더 유연하게 대용량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뒤에 보시면 이런 것들도 있는데 상황관계 분석 같은 것도 보면 이렇게 복사를 해서 그죠? 복사한 다음에 상황관계 분석을 위한 코드를 넣고 그죠? 이렇게 보면 코드를 코를레이션 매트릭스를 그대로 만들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대로 우리가 또 그죠? 선형 해기 모델을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선형 해기 모델을 위한 코드를 이렇게 작성해 주는데 ChatPT가 이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에 또 이 셀에 코드 셀에 실행을 하면 코드 셀에 하면 리니어 레그레이션을 만들고 그에 대한 mse와 r² 값을 이렇게 가져다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선형 해기 계수와 절편 값을 이렇게 보시면 그대로 또 가져와서 이 코드를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이 코드를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를 한 다음에 다시 와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 이렇게 또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모델도 만들고 또 83점일 경우에 83점일 경우에 83점일 경우에 그 점수는 그죠? 예측을 해달라고 하면 그대로 또 예측을 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ChatPT가 아주 스마트합니다. 스마트해요. 스마트한데 이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대용량 데이터 처리가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기는 좀 불안하다. 왜냐하면 우리 자원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약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지속해서 분석하는 것이 어렵다.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ChatPT를 이용해 가지고 분석 소스 코드를 만들고 소스 코드를 콜랩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실습 영상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이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